그 간판기사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그 친구가 쓸데없이 내 얼굴을 직접 봤네 그럼 이제 행정을 해볼까? 당신 남편은 어떤 걸 선택할까?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가장 가까이 둬야겠죠 앞으로도 나를 숨겨준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될 거야 난 이미 죽은 거야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내가 당신을 찾아갈 겁니다 당신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서 봐선 안 될 걸 봤어요 나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보디가드 액샵 더 K2 TVN TV10 당신과 우미 시장 TVN TV1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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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10